이제 저희가 4비트를 가지고 A코드와 E코드를 가지고 산토끼를 먼저 한 번 같이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한 번 더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A코드를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영상에 제가 기타를 치지 않고 반주를 두 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 번 반주에 맞춰서 해보시길 바랍니다.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E코드 다시 A 하나, 둘, 셋, 넷 E코드 자, 한 번 더 셋, 넷 산토끼 토끼 그냥 바꿔서 D를 바꿔서 셋, 넷 D를 하나, 둘, 셋, 넷 밤 까지 네, 잘 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